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층과 노인층의 수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또 단계별로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국가 찬스, 청년 주관정 주춧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절의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 집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찬스,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이 생에는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에 디딤돌을 놓아주지 않고는 일생의 계획도 아이를 낳을 후대의 계획도 포기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두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주택국가 찬스 1호 반반주택가는 우리 거주자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에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 연간 4조 원이 소요됩니다. 10년 후에 상환을 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앞서의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지원을 이용하던 거주자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은 국가의 주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나아가서 자녀 포함 4명의 가족을 이룰 때까지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찬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의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 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 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18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액으로 평균 월세를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가구는 월세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 서비스로 연금 지급을 대신함에 따라 연금 지급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도 여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 가구와 국민연금 측 모두에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실험적인 사업인 만큼 우선 3기 신도시에 국한하여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이후 장단점과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